여기 알차에 맞죠? 여기 알차에 맞죠? 맞습니까? 했습니까 이거? 이거 뭐였더라? 이거 켄트패스트인가요? 그러면요? 이거 켄트패스트인가요? 목소리 하나도 안들려 목소리 하나도 안들려 목소리 하나도 안들려 클래시더라 다음 할 것 공부해. 다음 할 것 두 개. 뭐라구요? They don't win the game. They don't win the game. 오케이.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. 뭐라구요? They can't win the game. They can't win the game. They can't win the game. 쉬고 슬럼어 여기 간다 몇 점? 에헤이 안돼 90점 이상 나오게 해 다시 공부 더 하고 다시 시험 쳐 그냥 막 시험 치지 말고 암기, 리콜, 스펠, 매칭 해 뭐라고? she goes there 좀 보겠어요 she goes there 뭐라고요? she goes there go!라는 하사시 속에 더하사가 들어왔고요 계속 계속 고맙습니다. 하다 들려. 왜 영어 공부하는 거 맞아. 수학 공부하냐. 조용히 앉아서. 뭐라고요? She doesn't dare. 어. 틀렸어요. She doesn't dare가 도대체 뭐야. 그녀가 간다가 뭐였어. 그녀가 간다. 뭐라고? She goes there. She goes there. 이 다음 문장은 여기다 낫을 집어넣으라잖아. She goes there. 네가 준비한 건 몇 번인데? 네가 준비한 건 몇 번인데? She doesn't dare. 이게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.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없는데. 이게 어떻게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. 27번부터 다시 공부 좀 해보세요. 됐습니까? 전에 했는 거 봤는데. 잘 모르네요. 좀 다 됐어요. 좀 해봅시다. 좀 해봅시다.